안녕하세요 포마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인데 이게 사실 우리 중학도형에서요 볼록 N각형의 다각선의 개수 공식이 있었잖아요 공식 그쵸? 그 공식도 다시 한번 언급해 볼 겸 그 다음에 우리가 조합 배웠으니까 공식 말고 조합으로 풀 수 있지 않나요?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과 조합 두 가지 방법으로 선생님이요 여기 있던 유형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 두 가지 다 알아야 돼 두 가지 다 알아야 되고요 문제는 그닥 어렵지 않고 하니까 두 문제를 휘리릭 풀고 끝내도록 하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팔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팔각형이 있는데 항상 정 N각형 그림이 있으면요 원이 정 무한각형이니까 원 그려놓고서 그리면 편해요 편해 팔각형이니까 하나 둘 그럼 여덟 개 찍으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요 이거 이어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팔각형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록 정 N각형은요 원 위에 점들이 적혀 있어서 이렇게 원만 지워주면은 예쁘게 나름 예쁘게 별로 안 예쁘네 나름 예쁘게 팔각형을 만들 수 있겠다 거기까지 읽달라 그렇죠? 하여튼 원을 활용하셔라 기억해 두시고 자 이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대각선의 개수입니다 일단 대각선의 개수 자 점이 몇 개 있잖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일단 우리 앞에 했던 대각선 공식 유도하는 것 이해해놓고요 공식 하나 적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 풀도록 하자 봐요 이게 지금 다음 문제에서 약간 오류가 있는데 오류가 있어 출점이 있습니다 볼록 N각형 이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볼록하지 않으면요 대각선의 개수가 깨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건 대각선의 개수가 볼록하니까 두 개가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약간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 이게 오목하잖아요 사각형 맞죠? 하나 둘 사각형 맞아요 사각형이라지만 오목사각형이 있을 땐 대각선의 개수를 두 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볼록 N각형 다음 문제 그 말이 빠져있어서 다음 문제는 잘못 출시된 문제입니다 알겠어요? 미스 문제야 혹시 뭐 개정해가지고 볼록 들어가 있으면요 그럼 된거고 안 돼있으면요 볼록 문제 없으면 넣어주세요 그렇죠? 볼록이란 말이 있어야 돼 지금은 그림이 그림 자체가 볼록 8각형이니까 상관이 없고 알겠어요? 대각선의 개수 공식 먼저 유도해보자 공식은 다음 같아요 일단 하나의 케이스 연구야 한 점에서 연구해보는 거지 이 점에서 연구해보자 이 점에서 잘 들어요 이 점에서 대각선을 그릴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그릴 수가 있어 그렇죠? 세 마리 이해갔죠? 이 다섯 개가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만약에 N각형이라면 대각선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 N각형 꼭지점에 N개가 있는데 일단 자기 자신한테는 못 날리겠죠? 당연하죠 자기 자신한테는 대각선을 날릴 수가 없잖아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 바로 옆에 있는 놈들 이 놈 이 놈 즉 선택된 놈 그 꼭지점에서 자기 자신하고 자기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애들한테는요 대각선을 날릴 수가 있어 없어? 못 날리지 나머지 점들은 다 날릴 수가 있다고 세 마리 이해가? 따라서요 일반적으로 8각형이 아니라 N각형이라고 한다면 공식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N각형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릴 수 있는 게 N-3개의 대각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N-3개가 뭔데? N각형이 있는데 꼭지점에 N개가 있는데 하나의 점에서 대각선을 날릴 수 있는 갯수야 날릴 수 있는 갯수가 자기 자신은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오른쪽 왼쪽에 있는 거는요 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걔들한테 대각선을 못 날리잖아 따라서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갯수가 항상 볼록 N각형에서는요 N-3개가 있겠다 이거지 그렇지 이해같이? 여기다가 이제 이런 꼭지점이 몇 개 있을까요? 얘만 이렇게 쏠 수 있는 아니죠 얘도 쏠 수 있죠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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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의 케이스야 이 케이스가 몇 번 반복됩니까? N각형이니까 당연히 N번 반복되겠죠 N번 그렇죠? N번 반복될 거야 이해갔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섯 개 쏠 수 있죠 이런 상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렇죠? 이해갔죠? 또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쏠 수가 있다고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서 마무리 2팩 2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게 왜 나눠주는 거야 이런 거죠 얘도 얘한테 쏠 수 있지만 그렇죠? 얘도 얘한테 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세고 끝나면요 항상 제가 쏘는 것 제가 쓰는 것 두 개를 쓴 거기 때문에 그걸 2로 나눠줘야지만이 볼록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나오겠다 예를 들어서 얘도 얘한테 쏠 수 있지만 얘 입장에서는 얘도 얘한테 쏠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대각선이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2로 나눠줘야지만이 볼록 N각형의 대각선 개수를 세는 공식이 나타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암기하면 맨날 까먹으니까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N각형 한 점에서 날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가 N-3개 그럼 꼭 시점에 N개가 있어요 곱하기 N 그런데 O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돼 왜? 내가 쏠 수도 있지만 제가 나한테 쏠 수도 있으니까 중복되는 게 두 개씩 있으니까 2로 나눠준다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잊어버린다 그렇지? 잊어버려도 띵킹하면 되는 거고 정답 이걸로 구해볼까요 8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니까 여기다가 N-이 얼마나 넣어 주는데 8만 넣어주면 되겠죠 2분의 8 곱하기 8 빼기 3 5 얼마입니까 4 5 20이요 대각선 20개가 있다 정답입니다 이랬으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이 공식을 아직까지 이해하고 있다면 어떻게 손쉽게 정답 나오는 거고 이걸 조합적으로 풀면 다 한 거 같아요 조합은요 이제 전체 서로 다른 8개의 점 중에서요 두 개를 택하면 뭐가 나와 선분의 개수가 나오지 그렇지? 나오는데 그런 선분들이 다 있는데 그 선분들 중에서요 몇 개를 빼야 될까요 당연히 일단 이런 변에 변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요? 8개는 8개는 대각선이 아니잖아 따라서 변의 개수만큼 빼주면 되겠다 그쵸? 이것도 계산해주면 8 7 2 1 4 7에 28 빼기 8 20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똑같다 이거죠 그쵸? 이렇게 1달락 공식으로 풀 수도 있고 지금 어떤 조합 전체 경우에서 예외적인 것 뭐야 변의 개수는 대각선이니까 빼주자 이거지 됐지? 좋아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 가자 대각선의 개수가 44인 다각형에 꼭지점이 계세요 그렇죠? 대각선이 44인 건데 거기에 이 문제가 이제 성립 하려면 거기에 대각선의 개수가 44인 볼록 다각형에 꼭지점이 먼저 고쳐 다각형 앞에 볼록이란 말이 있으면요 볼록 그러면 된거고 없으면 볼록 다각형 해야되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오목 다각형이면 이게 안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볼록 다각형이어야 된다 볼록자를 넣어주세요 볼록 다각형의 꼭짐의 갯수야 그러면 공식을 쓰면 금방 나오지 다시 한번 해볼까 N-3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하나의 볼록 N각형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갯수 그런 게 N번 반복돼 반복돼서 샥 다 됐는데 근데 내가 쓸 수도 있고 근데 네가 나한테 쓸 수도 있으니까 2로 나눠주면 이게 볼록 N각형의 뭐다 대각선의 갯수다 볼록 N각형이어야 돼 그거의 갯수가 지금 44개래요 이때 N의 값 구하라 꼭짐의 갯수가 곧 N각형의 갯수 N하고 채울 거니까 그렇죠 계산 88이죠 정리하면 N제곱-3N이 얼마입니까 88 넘기면 N제곱-3N-88이 0이에요 그렇죠 인수분해 11,8 되나요 오케이 큰 쪽이 마이너스에서 따라서 N은 얼마다 마이너스 8각형은 말이 안되고요 N은 11각형 따라서 N의 값은 얼마다 1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매우 간결히 나오죠 자 이거를 조합으로 얘기해서 풀어볼게 조합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볼록, 볼록말 있어야 돼 없으면 넣어줘 개정되어 있으면요 선생님이 뭐 센서하게 개정된다는 건 모르니까 됐으면은 냅두시고요 안 됐으면 볼록장 넣어야 된다 볼록 N각형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다른 N개의 점에서요 두 개를 택하면 일단은요 선분은 다 나타나겠죠 선분과 직선은 조합이다 조합 전체 N씨가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뭘 빼야 돼요 야 우리 8각형의 변이 8개 있죠 N각형의 변이 몇 개 있을까 당연히 N개 있을 거 아니야 N개의 변은 빼줘야 된다고 빼주면은 대각선의 개수 몇 개? 44개만 남겠지 이게 볼록 N각형이라면 됐어요 여기서 N갖고 가러 가자 이런 얘기였죠 N씨는 단 것 같아요 N하고요 N-1 이게 순열이고 조합 2로 나눠야겠습니다 빼기 N 잠시만요 44 양면을 두 배 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N N-1 하고요 두 배 주면 마이너스 2N 이퀄 88 정리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N 넘기면 마이너스 88이 0이어서요 아 이놈이나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이놈이나 서로 같은 시기니까 당연히 이하 풀면은요 N은 얼마다? 11 똑같으니까 정답 똑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을 이용해서 볼록 N각형의 문제를 처리하든 이 공식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한번 공식 정리하자 N-3 꼭지점 1개에서 볼록 N각형의 대각선 N-3개 글 수 있어 그런 게 꼭지점 N개가 반복되니까 곱하기 N 이런 케이스가 N만 반복돼 그걸 왜 2로 나눠줘? 내가 쓸 수도 있지만 네가 나한테 쓸 수도 있으니까 두 번이 주목돼 있으니까 2로 나눠준다 이게 공식이야 공식 알면 편하겠고요 또 어떻게 처리한다? 그냥 서로 다른 N개의 점에서 볼록 N각형을 쓸 때 두 개를 택한다 그 중에서 예외적인 건 뭐야? 변의 개수만큼을 빼줘도 대각선의 개수는 나타난다 두 개가 다 깔끔히 정리되고 이해되길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